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어? 예요. 뭐? 이게 뭐야 초코가 이런걸 숨겨놨습니다 텐트 말리려고 베란다에 넣어놨는데 개뼉다로 숨겨놨네요 이리와 너네네네 아 왜 들어 이걸 요거 있지 요거 요거를 땡기고 넣어 이렇게 그렇지 제대로 맞춰요 이거 붙어 이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조금 내보겠습니다! 너무 거창하게 하진 않고 할로윈 너무 하면 힘들고 조금 분위기만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내가 하자는거야 할로윈 그래! 다현이가 할로윈을 하고 싶다고 해가지고 해보자고 하니까 기분 조금 내보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캠핑 시작해 볼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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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도 쌀쌀하고 해서 밖에 나가서 빵하고 간단하게 컵라면 하나 먹도록 애들이 하도 배고프다고 그래가지고 잘 먹겠구나 맛있겠다 그치? 홍게락이 홍게락 개맛나 오빠 개맛나 약간 노상무집을 먹을까 더 맛있다 밖에서 먹는게 진짜 밖에서 먹어야 돼 진짜 밖에서 먹는게 달라 빵이 손은 안 가고 라면이 손은 안 가고 날씨가 추워 그치? 맛있어? 아니 이빨 뺐어요 엄마가 뺏었지? 응 엄마 빨리 먹어야지 아니 근데 너 매울 거 같은데 하나만 줘 아니 이거 먹을 줄 알아야지 아니 아 그래도 먹을 줄 알아야지 아 아 이거 뺏먹을먹 아 아 아 이거 안 찍었잖아 아 엄마 건 안 매워 엄마 건 안 매워 엄마 것도 더 아빠 건 조금 매워 이게 좀 더 넓다 그렇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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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응 나 호박 줘! 호박 줘! 호박 줘! 호박과는 줘!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아직 안 나왔어? 다현이 얼굴 보여줘 팔은? 팔? 팔은? 어떤 거? 이거? 이거 이거였습니다 여기다 여기 여기 요거 자 이걸 떼고 아 떼야돼 이거? 어디다 붙일거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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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줘 아야지 여기로 해달래 여기 여기 아아아아악 울버리? 아하 우와 우와 아아아아악 아아아악 진짜 아프다 초코가 긁어버렸네 이거 오 잘 나와 우와 아프겠다 아 아프겠다 됐어 오오오 됐어 됐어 엄마 웃음께냐고 있네? 아 뭐야 촬영 찍고 있네 촬영 찍고 있네 아 잘게 하고 싶은데 내가 할 건데? 내가 할 건데 내가 할 거야 내가 할 거야 조용히 좀 해 여기 누가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있어? 있어 없어 봐볼래? 엄마가 얼마나 잘 꾸미는지 기다려 키위에도 할로윈 할로윈 엄마 엄마 네 오오오 잘 만들었는데 다른 거 또 만들어볼게요 하나 더 만들 거예요 아 귀엽다 엄마가 완전 완전 못생겼어 완전 못생겼다고? 아니 이게 완전 잘 못생겼네 이게? 이게 이게 잘 못생겼다고? 응 이것도 못생겼네 잘 못생겼어 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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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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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했어. 엄마가 고생했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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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안 먹을 거야. 밤에는 또 겨울입니다. 온도도 많이 내려가고 추워가지고 아이들 때문에 이제 난로도 안 있는 거 갖고 나와. 엄마 아빠 뭐 먹을 거야? 엄마 아빠 커피. 야? 술 때는 커피 커피 커피. 맞아, 커피 커피 좀 했지. 커피 자꾸 먹어. 오늘 첫 잔이야 오늘 처음 먹는 건데 커피 맨날 먹었잖아 엄마가 맨날 먹었잖아 아빠는 안 먹어 맨날 먹은 거 다 아는데 엄마가 자주 먹는데 매너타임은 밤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입니다 매너타임은 이제 본격적으로 난로 사용하시니까 난로 사용하실 때는 항상 경보기 꼭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 전에 환기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쿼트 잘 바라만들어오게 막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일산화탄소 중독 일어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십니까 항상 조금 열어놓고 주무시길 바랄게요 우리 가마고 코는 근데 숨숨 좋아 스쿼트가 중간중간 통통 비어 가서 굳이 뭐 그렇게 많이 안 열어도 되더라고요 저희는 그런 배려가 아닐까 그런가?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이렇게 좋아 저희는 아침에 또 잘 일어났습니다 오늘 파체코난로로 처음 잡았는데 아주 따뜻하게 잘 잤습니다 반팔 입고 잤어요 얼굴 많이 부셨네요 자기 전에 팝콘도 먹어가지고 얼굴이 좀 많이 부었는데 여기 캠핑장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퇴실이 좀 빨라요 11시 퇴실이라 오늘 아침은 좀 생략하기로 하고 바로 퇴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날씨는 참 좋네요 퇴실이 좀 빨라요 되게 멍한 거 알아? 되게 멍한 거 알아? 똑같은건 참 좋겠네요 처음엔 참 좋았어요 너무 싫어요 그래도 안 도망쳤어요 그래도 안 도망쳤어요 난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면 안 도망쳤어요 계속 남아si는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는 1박 2일 동안의 소소한 할로윈 캠핑까지 마무리 지었고요. 기대하지 않고 왔는데 생각보다 시설도 좋고 사이트 간격도 좋고요. 그리고 자연경관도 아주 멋있습니다. 역시 가을 캠핑은 자주 다니는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좋은 시기에 항상 안전하고 즐겁게 캠핑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 또 저희는 가죽 캠핑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